아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다 펴죽이네 여기가 아지트인데 왜 아무것도 없지 아 뭐야 얘 안 들어가는 거구나 아 저게 불 꺼진 뭐 장작 더미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많이 배워지지 지낼 사람이 될 거 같아요 우리 마루가 강해지면 past 저는 믿습니다. 저는 믿습니다. ㅋㅋ 아, 포켓 체육이 높아. 아, 포켓 체육이 높아. 아, 포켓 체육이 높아. 아, 이거 템 앞에 서 있어가지고. 어 뭐야! 아 같이 싸우는 줄 알았네 오오! Corinthians on average 오 sty provided 미친딜 일단 어차피 한방이잖아 아니네 A라만 한방이구나 뭐야 아 여기 옆에 있는.. 아휴 되게 잘 안보인다 아휴 얘는.. 관계없네 쩝쩝쩝 쩝쩝쩝 네버를 알 쩝쩝쩝 история 쩝쩝 culo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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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창! 아이씨 이게 아카라 이제 사이클론 자동을 평타 때리는게 아니라 쟤가 이제 그 광전사 반진때문에 컨트롤 못하는 대신에 세져요 세져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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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돌 돌 머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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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혀줄게요 아하하하 아니 왜 갇혀준다고 갇혀줄게요 갇혀중 오 갇혀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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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졸라 실전 압축근육 하하 아 아 귀여움이 통하지 않아 야 너무 센데 A라 어 어메 이런 반전 스킬이 있다니 감전하면 딜을 박을 수 있는 대신에 리스크가 있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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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너무 좋아서 원생이에게 치다니 뭐야 순순히 준다 그런데 착하다 이대로 가야됩니까?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지? 나 거기서 떨어졌잖아 이빨, 곤잎, 뿌, 깃털 이투준 세종류 루비 공과 교환 롯터 교환 롯터 교환 깃털 스톤암 너랑 롯터 교환 멈착 와 우리 마루의 공격력이 늘어났어. 35로 세상에 비올때 정말 귀한 몬스터 나온다. 그거 잡아라. 비올때? 어? 아이씨 홍ggi 아 일반상점도 있네 الب принципе 는 포션 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우리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떨어진 데가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? 여기있다 어? 여기있다 여기가 여기가 아 이렇게? 1라운드 안녕 로카 잠깐만 아이템좀 채워줄게 이게 외관이 안 바뀌었네 언제 바뀌는 거야 이거? 일단 붉은 돌을 얻었으니까 뭐야 왜 이렇게 썼어 추리하고 쨘또 오지랖이야 만들고 있냐? 슬쩍 루칸은 도트가 별로 안 이뻐 안경이 약간 눈이 막 흰자같이 보여가지고 가끔씩 깜짝 놀랄때는 도트 이쁜데 안경을 도트로 잘 표현 못했어 오 이제 이거를 내가 깰 수 있는 건가 아 누굴 줘 오 내꺼야 아씨 웃기네 아 무슨 깨구락자한테 줘야돼 그걸 정말 짱나는 건가 개구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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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란이 굶주렸다 나이가 이랩 제 자 개구gone 익지 ire 이랩 맙 이랩 음 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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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내가 생각한 황금 개구리가 아닌데? 한 마리 그냥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 내고? 이거 졸라이칸 놈이잖아. 망한 게다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. 뒤돌아보고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꾸 왕비 찾는 거 보니까 역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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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네 동족들 있다. 친구들 많아서 좋겠네. 이 스킬도 똑같아 아직까지 발전이 없어 지금까지 뭐한거야 세상에 너 뭐야 깨굴 크로노의 어깨가 무겁다 크로노의 어깨가 매우 무거운 파티야 크로노의 어깨가 무겁다 크로노의 어깨가 무겁다 크로노의 어깨가 무겁다 크로노, 도시는 신고를 아니 근데 여관이 무슨 주인장 앞에서 자야돼? 참 싸워라! 그랜드리온! 응... 뭐! 개구리 마법 배우러 가는 거야 와아 지금 펄찻펄찻 뛰는 것 같게 할 줄 모르잖아 물에 힘이 있군 카이 마법을 배웠다 마이크 크리스 딱 너무나도 꽈로 baked 마이크 크리스 리듬세트 사iety 원래 자기가 뺄 수 없는 캐릭터가 있는 거야 누구나 이 게임을 하면서 아 얜 뺄 수가 없다 어 그런 것입니다 폭포다 카에베기 전 적의 얼음 샤워 오 카에마루 콤보가 있네 카에마루 콤보가 있어 아니 캐릭터는 캠 아니 원래 이런 게임은 성능보다 애정이에요 왜냐면은 성능에 집중을 할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야 이게 막 아 이 성능 아니면 못 깬다 그런 게임이면은 성능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이 게임은 애초에 그냥 홀랜드를 해도 못 깨는 그런 게 아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개구리 찐따 출신이었어 우리 개구리 찐따 출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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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의 메달 우리 개구리 찐따 출신 좋은 방어고 따윈 필요없어 아니야? 이게 바로 개구리와 마루의 콤비네이션 이제 한지 자리에 일어나서 아이씨 아 이거 물리방울이야 미쳤네 아주 물방울 미친놈이야 아주 감동적인 개구리의 매력을 봅니다 깜짝놈이야 욕한 마왕성의 저글러는 물리공격에는 물리방울 올리고 마법에는 마법봉을 올리기 가드가 살벌하게 됐어 아 왕성 음 그러니까 한가지로만 치지 말고 스카사 치라는 그런 얘기 같아 그것도 최대한 세게 아 왕성 있다 Obst likely 딤 공跟 눈 물 물 물 물 푹 물 물 뭐야 얘들은 하녀들인가? 뭐야 유령인가봐 막 통과해 아 뭔 우리들의 보물이야 비켜봐 좀 아씨 여긴 뭔가 환영들이 보이는데